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됐습니다. 미래세 때 후에. 정우창 팀장님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랑은 이제 한 석 달 만에 뵙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첫 방송이 아마 9월 중순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그때 뵙고 이제 다시 오늘 또 뵙게 되는데. 맞습니다. 아. 우리 팀장님께서는 주로 이제 소비재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뭐 주로 맡고 계신 분야가? 네. 저는 글로벌 소비재. 글로벌 소비재. 주로 맡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네 번째 방송인데.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송은 대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소비재를 보셔야 된다고 하면 다들 반응이 소비재, 소비로는 좋은데 주식으로는 매력이 없지 않나라는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아서 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송은 주로 구조적 성장을 해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고 향후에도 성장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 우리 정프론이랑 같이 하신 레깅스를 만드는 아. 레깅스 너무 좋아하죠. 제가. 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구찌를 만들고 있는 구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캐링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제가 세 번째는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이 지금 한국의 90년대 스포츠웨어 시장처럼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서 중국 내수업체들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세 번 나와서 전부 다 구조도 성장을 하고 이미 주가가 15배, 4배, 3배 오른 종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네.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 말고 조금 주가 상승폭은 조금 적다 하더라든가 그렇고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년 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정말 소비재 주식다운 소비재 주식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아서 오늘은 주가 상승도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배당도 꾸준히 매년 2%, 3%, 3%씩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도 계속 상승이 안정적으로 되면서 배당마저 괜찮은 맞습니다. 그런 주식이 있다면 예를 들어 저 같은 자산가라면 자산의 60, 70% 정도 안정적으로 넣어놓고 물론 제가 한 20, 30대라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좀 가면서 나머지를 좀 더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지들이 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꾸준하게 저희가 인컴을 창출해내는 사실은 주식은 배당주가 있는데요. 배당주를 추천을 드리면 사실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배당주 과정에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많이 배당은 많이 줬는데 주가가 별로 안 좋아서 실제로 투자를 했더니 마이너스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해보신 경험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자료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5년 주가 차트고요. 선이 4개인데요. 맨 위에 있는 게 오늘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찐 배당주를 우리가 꼭 보셔야 된다고 하는 맥도날드 회사입니다. 맥도날드요? 네. 빅맥의 유명한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요? 네. 아마 갸우뚱하실 텐데요. 제가 설명하시는 포인트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 밑에 파란색 선이 S&P 5년간 인덱스 추이고요. 그 밑에 있는 오렌지색이 필립모리스라고요. 우리 담배 말보루 브랜드입니다. 필립모리스. 아시죠? 네네. 필립모리스는 말보루 담배에 미국을 제외한 한국 이런 전세계 지역에 판매를 하는 회사이고요. 그 맨 밑에 있는 알트리아라고 우리 소녀 여러분들께 좀 생소하실 텐데 알트리아는 말보루 브랜드를 미국 지역에 담배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오렌지색이 세 번째로 있는 오렌지색 필립모리스를 보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지금 7% 정도 나오고요. 밑에 있는 알트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는 주네요. 배당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5년간 주가를 여기 보시면 떨어지거나 아니면 주가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런 거 사면 좀 마음이 아프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주 추천해 주세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착착착 해주고요. 우리가 신문이나 언론이나 이런 리서치 자료를 봐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많이 띄워주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건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배당주를 추천을 할 때 배당 수익률은 7, 8%는 아니지만 2%, 3% 꾸준하지만 주가 수익률도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저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맥도날드라고요? 네. 맥도날드입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관련된 회사 설명은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드릴 텐데요. 우리가 맥도날드보다는 특히 우리 한국 소비자들은 스타벅스를 더 좋아합니다. 워낙 사랑하시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스타벅스는 거의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프리미엄 커피 전문점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계속 올려가면 굉장히 영업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외식 산업 관련된 얘기를 하면 항상 스타벅스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최근에 햄버거병 같은 이런 이슈도 좀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은 영업을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못하기 때문에 맥도날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으신데 매장도 좀 줄인다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2000년 중반 한 7, 8년 전에 시장 점유율은 30%로 1위가 롯데리아이지 않습니까? 1대 1야를 바짝 추격하는 2위였는데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한 20%대로 한 10% 정도 빠진 상태라서 지금은 이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요. 뭔가 저희가 영어로 말하는 턴어라운드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보다는 다 스타벅스를 좋아하시는데 실제로 성장 관련해서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런 배당 관련해서 혹시 자료 지금 제가 하나 또 다시 띄웠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X축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정도별로 나와 있고요. Y축이 배당 수익률입니다. 왼쪽에 있는 회색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맥도날드의 배당 수익률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오렌지색이 스타벅스인데요. 보시면 스타벅스보다 맥도날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배당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도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맥도날드가 이렇게 배당을 많이 하고 스타벅스 많이 하는 이유는 스타벅스에 뒤지지 않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그동안 주가 많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익은 스타벅스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제로 5년간 주가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스타벅스랑 맥도날드랑 상당히 최근 2, 3년간은 굉장히 비슷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도 과거의 혁신과 신메뉴 이런 것들로 고성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김에 차트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차트가 동일 점포 기준 매출 성장률 비교입니다. 역시 아까 배당 보여드렸던 것처럼 맥도날드하고 스타벅스입니다. 동일 점포 기준 매출 성장률에 대해서 조금 생소해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요. 동일 점포 매출 기준이라는 것은 이런 프랜차이즈나 이런 체인들이 매출을 성장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동일한 매장에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새로운 매장을 계속 열면 기존 매장에서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전체 매출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이런 외식업체를 볼 때 주가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저희가 캐털리스트라고 하죠. 이런 캐털리스트는 동일 점포 기준 매출 성장률. 그래서 새로 몇 개를 오픈했는지 말고 기존에 있는 점포에서 매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이고요. 역시 X축은 아까 배당 보여드린 것처럼 기간입니다. 분기별로 2009년부터 2019년 말까지 10년간이고요. Y축은 동일 점포 기준으로 작년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이고요. 회색이 맥도날드고 오렌지색이 스타벅스입니다. 중간에는 확실히 맥도날드가 많이 빠졌네요. 맥도날드가 많이 빠졌고요. 스타벅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이나 디지털화나 신메뉴 개발을 통해서 월등하게 높은 동일 점포 기준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최근 오른쪽 변을 보시면 2009년, 2008년에 보시면 이제 맥도날드와 스타벅스가 동일 점포 기준 매출 성장률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18년? 2019년? 네, 2018년, 2019년 보시면.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거는 스타벅스 동일 점포 매출 성장률에서 맥도날드를 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로 많이 올라가 있으면 스타벅스가 맥도날드가 훨씬 잘했구나. 이게 줄어들거나 마이너스일 때는 오히려 맥도날드가 성장률이 더 빨랐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확연하게 과거에는 스타벅스가 계속 압도적으로 성장을 많이 하다가 동일 점포 기준 매출 성장률 기준으로 하다가 지금 오히려 역전되거나 아니면 지금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우리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맥도날드 하면 제가 추천을 드리면 대부분 정크푸드가 이게 사양 산업인데 이 성장 나랑 이 회사를 사야 되나요? 라고 대부분 다 물어보는데 실제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정크푸드 시장이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 후진국 막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장률이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또 하나 보여드리면요. 아니 그 정크푸드 쪽이라면 사실 우리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아마 중국도 그럴 거고 전 세계적으로 다 높아질 텐데 그러니 사양 산업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성장성은 거의 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성장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장이 나오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애널리스트 한 지 지금 20년째고요. 제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날 때 2000년 중반, 애널리스트 4년 차, 5년 차인지 2000년 중반대에 제가 음식력 업종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한때 신선식품 열풍이 불었습니다. 라면에 한국의 MSG 이슈 때문에 라면 소비가 급감하고 햄버거도 고기 이슈 터지면서 굉장히 신선식품이 성장을 하고 이런 정크푸드는 한 10년 후면 없어질 거다라고 해서 한국의 음식료를 대표하는 많은 기업들 역시도 신선식품 쪽에 사업을 인수하다든지 신선식품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이 지나고 보면 이 정크푸드 쪽에 성장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거죠. 제가 차트 하나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차트가 미국 패스트푸드 시장 규모 관련된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밑에 있는 오렌지 색깔이 미국 패스트푸드 시장의 계속 규모입니다. 계속 우상에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다음에 위에 있는 회색선이 작년 대비해서 미국 패스트푸드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지금 제가 숫자를 넣어놨는데 잘 안 보이시는 시청자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말로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보면 최근 10년간 보면 평균 7% 지금 매년 꾸준히 미국 패스트푸드 시장 규모가 성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요? 이 7%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미국 전체 소비 시장의 성장률은 연평균 지금 3%,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성장을 해요? 네. 하고 6에서 7% 정도면 미국 스포츠웨어 시장도 한 8%, 9% 정도 성장을 하니까 실제로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운동도 많이 하고 스포츠웨어도 많이 하는 반면에 이런 몸에도 안 좋다고 하는 정크푸드가 어떻게 이렇게 고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분석이 돼야 됩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면 소비 쪽을 얘기하게 되면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양극화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양극화? 네. 양극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부의 양극화가 진행이 되면서 좀 슬픈 얘기네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돈을 많이 벌게 되고요. 더 비싸고 몸이 좋은다는 걸 먹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더 없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산층이 계속 저소득층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가성비가 높은 햄버거나 이런 패스트푸드 쪽에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4, 5천 원에 한 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역시 이 정크푸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거 10년간 부단한 메뉴 개발이라든지 부단한 신선 식품들 건강에 덜 나쁜 메뉴들을 출시하면서 실제로 우리 선자 여러분들께서도 맥도날드 가보시면 확실히 10년 전하고 지금하고의 이 메뉴 구성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메뉴 개발들이나 이런 패스트푸드 업체들의 노력도 굉장히 많이 혁신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유는 역시 이 정크푸드의 핵심은 중독성 아니겠습니까? 몸에 안 좋은 줄 알지만 저도 라면 일주일에 두 번씩 꼭 먹습니다. 왜냐하면 라면이 그렇게 몸에 안 좋은지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다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안 좋지 않아요? 어떻게 모르게 안 좋습니까? 아주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또 자료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미국의 저소득층 추이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소득층 추이 미국 저소득층 추이가 이거 역시 X축은 70년대부터 지금 20년, 2021년까지의 기간이고 위에 숫자들이 쫙쫙쫙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저소득층의 비율이 72년도에는 한 25% 정도 4월 밖에 안 됐다가 계속 올라가면서 최근에는 이게 30%까지 올라갔고요.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크푸드 하면 몸에도 안 좋고 그리고 이거는 젊은 친구들이 먹는데 인구 구조를 보게 되면 젊은 층 줄어들고 노년층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회사들이 제공하는 연령별 고객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지금 40대, 50대도 계속 비중이 올라가요. 한 번 먹어보려면 이거는 말씀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패스트푸드로 올라가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패스트푸드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력하게 배당주로서 매력적이다라고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맥도날드도 이러한 성장하는 시장에서 굉장히 포지셔닝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도 많이 주지만 실제로 이익 성장도 꾸준히 해주고요. 주가 상승률도 지난 5년간 보면 한 2.5배 정도 상승을 해서 지금 맥도날드의 배당 수익률은 만약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올해 주식을 지금 사서 올해 배당을 받으면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2% 정도의 배당을 주는 소비자 회사나 아니면 글로벌 회사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회사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이익 성장을 꾸준하게 잘 해주고 주가 상승률도 괜찮은 종류는 정말 저는 보면 희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배당주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린 필름 모리스나 알트리아 같은 이런 담배 회사를 추천하지 않고요. 이런 맥도날드처럼 성장과 배당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게요. 말씀 듣다 보니까 다 많은 말씀이신데 회사가 어쨌든 성장하려면 점포를 늘리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면 가전 점포내에서 뭔가 이익을 더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매출을 늘리든지. 그런데 이 맥도날드 같은 곳은 3.99달러짜리 세트. 이거에서 20년 전에도 3.99달러. 지금도 3.99달러. 그리고 한 10년 지나도 잘해야 4.99달러 정도겠지. 여기서 막 19.99달러. 이렇게 하면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1인당 와서 소비할 수 있는 거는 매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원가 거름 더 싸질 거냐 그건 또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 이 회사가 그렇게 점점 돈이 많아지는 이 세상에서 괜찮은 회사인가. 돈 가치는 좀 떨어지더라도 별로 가격 올리기 어려운 회사라면 앞으로 좀 어려운 회사 아닌가라는 날카로운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좋은 포인트를 지금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것이 우리 소비자들이 보시면 맥도날드의 가격 인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맥도날드 보면 꾸준히 매년 2%, 3% 올려요? 제 평균 판매가격이 계속 올라가고요. 그 가격을 올리는 것들은 새로운 메뉴를 출시하면서 가격을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이러면서 실제로 가격 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맥도날드의 저는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소비자들이 가격이 안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게 저는 회사들의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다시 제가 이제 말씀을 어차피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정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연관이 되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패스트푸드 1위 업체입니다.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지금 47%까지 올라왔고요. 매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요. 1위 업체입니다. 1위 업체면 이런 외식 업체에서 1위 업체의 굉장히 큰 장점은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요.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가 써야 되는 소고기, 패티 구입하는데 당연히 시장 점유율이 5%, 3%밖에 안 되는 작은 업체들 대비해서 도전 더 싼 가격으로 원재료를 구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원재료를 구입하더라도 계속 판매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재료의 사용량이 늘어남으로써 또 예전에는 100원에 샀다가 이게 100원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80원, 90원, 70원씩 계속 낮은 가격에 사오니까 실제로 우리 맥도날드의 이익률 추이를 보면 계속 올라가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사실은 평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가격 인상이 없고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익이나 매출 성장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뚜껑을 열어서 실제로 뜯어보면 굉장히 알차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익하고 매출을 그리고 현금을 계속 벌어오면서 이것들이 다 배당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내가 볼 때 이익 늘린 것 중에 하나는 안에 내용물이 좀 부실해질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저는 맥도날드는 종종 가서 먹거든요. 그런데 옛날 불고기버거랑 요즘 보면 진짜 양상추가 너무 얇게 한 장밖에 안 들어가 있고 맞습니다. 좀 실망스러운 때가 가끔 맥도날드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런데 그런 걸로 혹시 원가 빼먹는 건 아닌가. 약간 그런 쪽으로 회사들은 항상 비용의 효율성이라고 좋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익이 좋아지는 것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만 소비자들이 불평을 하면서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지배력을 맥도날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맥도날드 매장이 몇 개나 됩니까 혹시? 맥도날드 매장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4만 개. 4만 개요? 네. 정도 있고요. 전 세계에? 네. 전 세계에 4만 개.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보다 적은데요? 우리나라 편의점이 4만 개인데. 아,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맥도날드 매장이 400개 정도 있고요. 아, 우리나라에는? 네. 우리 좋아하시는 스타벅스가 한국에서 매장 1,000개 몇 년 전에 돌파를 했고요. 스타벅스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매장 수가 한 2만 4천 개 정도. 2만 4천 개요? 네.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에 편의점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닐까요, 숫자가? 진짜 많죠, 우리나라에. 네. 스타벅스가 2만 4천 개인데 1,000개 넘게 우리나라에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스타벅스는 이제 세월만큼 다 세웠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더 간다고 봐야 되나요? 네. 스타벅스는 이제 포화 상태에 들었다고 얘기한 지가 한 4년, 5년 이미 넘었어요.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에너지 중에서 스타벅스를 제가 4년 전에 처음으로 커버를 시작했는데 그때도 많은 투자자들이 스타벅스가 새로 신규 매장을 포화 상태로 올라가서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을 되게 많이 하시는 투자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지난 4년간 매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매장이 저는 계속 더 늘어날 가능성, 한국에서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를 얘기할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한국의 스타벅스 비즈니스 모델하고 한국을 제외한 특히 미국의 스타벅스 비즈니스 모델은 다르다라는 걸 저는 계속 강조를 많이 들어요. 뭐가 달라요? 한국은 프리미엄 시장이지 않습니까? 프리미엄 커피 전문점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스타벅스는 최고죠. 최고죠. 그런데 미국은 일단 약간 프리미엄보다는 매스라고 해서. 대중적인. 네. 대중적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프리미엄 이미지가 아니라 일반 대중의 이미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장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미국이 훨씬 한국보다는 지금 경쟁 상태가 좀 심한 상태. 미국이요? 네. 미국 스타벅스는 전체 매출을 우리가 100이라고 하면 70%가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 17%, 18%가 중국에서 나오고요. 역시 한국은 한국에서 1위지만 전체 스타벅스 전체 매출로 따지면 아직 한 제가 기억하기로 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 3%, 4%, 많아야 한 5% 정도로 한국은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해를. 맥도날드는 어떻습니까? 맥도날드는 지금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매장이 지금 400개고요. 이전보다 매장을 줄이고 있는 단계고 지금 시장 점유율도 30%에서 20%로 한국에서는 보존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스타벅스와 반대로 전체적으로 매년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매년 한 1%포인트씩.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맥도날드가 차지한 비중은 한? 1% 정도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맥도날드 본사에서는 한국에 그렇게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저는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메뉴도 좀. 그런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면 맥도날드도 그동안 최근 3, 4년간 굉장히 어려웠고요. 새로 경영진이 바뀌고 한국 맥도날드 경영진이 바뀌고 최근 경영진이 바뀌면서 신메뉴 출시라든지 아니면 프로모션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것도 잘해서 한국도 지난 3, 4년에 보다는 훨씬 더 영업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여전히 맥도날드는 미국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주식할 때 우리가 정말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게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 느끼기에는 맥도날드는 그렇게 핫하지도 않고 약간 좀 핫물 간 느낌이 살짝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히려 전체 시장, 전체 맥도날드에서는 1%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얘기고 전체 90%, 아니 전체 하여튼 전 세계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두 분 단아 지금 코로나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 맥도날드의 매출 성장 저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룰루레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약한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더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퇴출을 당하거나 아니면 인수를 당하고 경우가 되게 많아요. 룰루레몬이 그 레깅스죠? 레깅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요. 코로나 때문에 미국 식당이 문을 닫은 숫자가 11만 개 정도로 작년에 문을 닫았다고 연계가 잡히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식당이 한 100만 개 정도 되니까 한 10% 정도가 지금 식당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10%가 시장에서 없어졌다고 보면 되죠. 물론 이 10%가 물론 모두 다 맥도날드는 가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분명히 맥도날드도 이런 어려운 업체들이 시장을 떠나면서 시장 점유율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아직 올해 내년도의 시장 컨센서스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11만 개가 문을 닫았는데요.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 좀 오래된 얘기지만 이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이때는 식당 문을 닫은 숫자가 8천 개밖에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외식업체의 영향은 이번 코로나가 굉장히 역대급으로 굉장히 컸다고 하면 되고요. 이런 전체적으로 외식업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맥도날드처럼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자금력이 있고 불황해서 잘 견딜 수 있는 이런 업체들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수혜를 줄 수 있다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달 같은 것도 미국도 더 성장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달 시장도 미국도 지금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그럼 맥도날드도 역시? 네. 맥도날드도 자체 배달 인력도 있지만 최근에는 자체 배달보다는 좀 더 제3수 한국의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외부 배달 업체들하고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또 맥도날드는 신메뉴 개발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모든 소비자들 업체들의 화두인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화도 지금 굉장히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앞서서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맥도날드의 장기 성장성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얼마입니까? 맥도날드? 지금 주가는 지금 한 140불 정도예요? 네. 그럼 비싼 편은 아닙니까? 지금 200불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200불? 네. 200불 정도인데요. 저는 일단 스타벅스보다 주가가 덜 올랐습니다. 코로나 제점에 대비해서. 그 이유는 맥도날드의 지난주 발표한 실적이 미국은 괜찮았는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코로나 영향으로 안 좋을 거를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숫자가 좀 더 적게 나와서 지난주 4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서 지금 주가 수준이면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 PER를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PER이 지금 코로나 정상화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한 22배? 23배 정도밖에 안 돼서요. 스타벅스가 지금 한 27, 8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제가 좋아하고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 룰루레몬 같은 경우 40배, 50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밸류에이션도 지금 전혀 부담이 없는 상태고요. 이미 주가가 조정이 지금 좀 받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사놓고 2, 3년 가져가시면 배당도 매년 2%, 3%, 4%가 올라가고 주가 수익률도 계속 꾸준히 올라가실 수 있는 굉장히 배당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기에 환율도 나쁘지 않은 편인가요? 아니면 환율은 어떻습니까? 환율은 굉장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는 그래서 환율이 주식을 살 때 안 좋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사놓고 기다리시고 환율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까요? 아니면 환율이 걱정이 되시면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반식 반식 분할 매수 추천을 상당히 많이 해외 주식 할 때마다 퇴계 이향 선생님이 제 눈을 보고 계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정적이면서 수익도 노릴 수 있는 매력적인 배당주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 다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도 혹시 예고 가능합니까? 다음에는 또 뭐 들고 오실지? 그래서 제가 지난 3번은 구조도 성장을 하는 소비재 주식을 소개해 드렸고 오늘은 약간 안정적이지만 배당 관련된 그래서 저는 소비재를 투트랙이라고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투트랙? 성장하든지 아니면 배당을 확실하게 주든지 그래서 오늘 투트랙에 배당을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펫코노미라고요. 펫 전성시대 아닙니까? 요즘에는 펫은 자식이다라고 요즘 뭐 그런 분들 많죠. 한국 소비자분들도, 신뢰자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 미국 밀레니얼 세대나 제트 세대는 한국 소비자들 못지않게 펫은 자식과도 같아서 이쪽 펫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ETF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펫코노미 관련된 산업과 주식 관련돼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도 무척 기대가 되고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다시 모셔서 펫코노미 이야기 재밌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맥도날드 소개를 좀 해주신 우리 미래세대회 정우창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Mortale amp LA-평ỏ 구멍 생각 불 모든